2021년 4월 17일 여행 43탄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팔로 팔로 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개 Wie 요 칫 물 물 아..냄새야 왜 그래? 잠시 실례좀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뭐야 이거..? 나머지 옷가지가 있네..? 장갑 유용지 여보가.. 장갑 유용지 여보.. 미쳐보세요.. 장갑 유용지 여보.. 거기 계십니까..? 여러분 여기 형체 형체!! 여기 형체 형체.. 자막을 찍어줘요? 잘 안뇽인거.. 이제 살짝 숙성 칠해지는 거니까.. 장갑은 사실.. 장갑을 잡고.. 장갑을 잡고.. 장갑을 잡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뭐야..?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누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십니까? 와..시발..잠깐만.. 오늘 진짜 미쳐버린거야 다시.. 다시.. 오늘..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계십니까? 잠깐만요.. 저..잠깐만.. 잠깐만요.. 저..잠깐만.. 저..잠깐만.. 잠깐만요 저.. 와..뭐야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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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화해 좀 삭히십시오 화해 좀 삭히십시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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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깐만요 안에 누구 있어요? 또치즈니스 거기 있죠? 으악!! 쎄다!! 뭐지..? 빠바바바바바바받 뒤집어 Hou 2 말 여기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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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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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배로나라 가야 되겠다. 잠시만요. 귀여워. 귀여워. 뭐야? 너 뭔데? 귀여워라. 무섭다. 물지마. 알았지? 귀여워.